전.. 저는 금방 말했잖아 언젠가 그런 날에 난 널 떠나지 않겠다고 진정이 그 돈치는 기분을 느끼지만 너를 전번 그날에 비교하면 일곤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 둘 최다만 떨어져 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플지도 모르지만 내 눈을 본다면 맘 하늘에 별이 되는 기분을 놓을 수 있을 거야 새 타면 뛰어나가 어떤 스스로 참고 날까 새 타면 뛰어나가 어떤 스스로 참고 날까 어떤 스스로 참고 날까 감사합니다.